아 카페 어디로 가지? 할리스 갈래? 너 기프티고 있어? 아니 근데 저기 왜 가 미친놈은 메이컨인데 어디 가 그러면? 아니면은 저기 끝에 커피 500원이거든 거기 갈래? 아메리카노 500원? 가! 오케이 혹시 이거? 어! 잠깐 어! 지갑! 어? 음식물 도둑? 그때 왜 그러셨어요? 아니 그쪽은 왜 그랬어요?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? 아니 그쪽에 음식물 포장해가지고 집술하자고 해놓고 포장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포장해서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죠 같이 뿌셔뿌셔라 그러는데 안 왔잖아요 아니 집주소를 안 알려주셔가지고 아니 센스있게 왔어야지 그 앞이라 그랬잖아 집이 아 아 맞다 나 센스 없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찾아갔어야 되네 뭐가지고 이미 두 번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 뭐 당근 케이크라도 하나 사줘요 오늘은 안돼요 그 누구 오기로 해가지고 아 그때 그 친구 보는데 친말하지 마요 무슨 친구요 남자친구 오기로 해가지고 재밌게 놀아요 와 남자친구가 있었어 와 남자친구 존나 부럽다 남자친구 있는 것도 후라일수도 있어 어 자기야 어 야 어찌로 봐 표정 개킹받네 쟤보다 우리가 좀 더 낫지 않아? 그니까 아이씨 술집에서 내가 조금만 자리 써도 저 자리 내 자리인데 언니 개만나보다 시계 자랑하는 거 한 50억 있나? 그니까 저런 미인을 얻었지 그니까 저런 미인을 얻었지 너는 얼마 있어? 너 2천 2천만원 뭐하는 새끼야 2천만원 아휴 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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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늘은 진짜 부수나 본데 아 아 아 시기준도 많이 했더니 배 아파 죽겠네 진짜 시기준도 너무 했더니 배고프다 내가 빵 좀 사주면 안 되냐 2천만원 아우 진짜 아이씨 와 우리 본 거 봤지? 와 남자 돈 졸라 많나 보다 빵을 몇 개를 사는 거야? 조만간 빵집 하나 차려주겠다 아우 야 쟤 또 빵도 부순다 쟤 빵을 왜 이러고 있냐 남자친구 갖다주래 아니 그거 엄청 비싸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거 남자친구 능력 있나봐요 능력은 있는데 그게 없어 뭐 그게 뭐예요? 능력이 없어 기도 잘하다 말았는데 잘하다 아잇 근데 그거 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? 안 맞아서 금방 헤어질 것 같아 성격 이런 거 아니 안 맞는다고 그냥 간다니까 헣 헣 헣 금방 헤어지면 연락 주십시오 나 헤어지 다네 오빠들처럼 재밌는 남자가 재미있게 놀아요 가겠네. 자기야, 주고 왔어. 응. 너무 귀찮게 해가지고. 난 능력 있는 남자이시더라구. 담배도 한테 피자. 용일이냐? 여유있으시다. 형님, 여자친구분 너무 예쁘십니다. 부러워요. 네? 뼈친 거 아니에요? 아까 남자친구라던데 만난 지 얼마 안 됐다고. 만난 지 얼마 안 되긴 했죠, 방금 만났으니까. 아니, 아까 만나자마자 자기야 막 그랬잖아요. 아, 그거 저기요. 저기요. 여기서 뭐 커피 짜는 대로 러브샷 꽁양꽁양 하던데? 아, 커피 바뀌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바꾼 건데 제가 커피를 못 먹으셔가지고. 아, 그럼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? 소위티? 아니요, 제가 오늘 지갑을 찾아 드렸는데 고맙다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래가지고. 지갑? 지갑. 샤넬? 오, 맞아요. 보라색? 보라색, 보라색. 아, 뭐야? 네. 어디 가셨어요? 아까 뭐 담배 피러 간다고. 뭐야? 어디 가? 어디 가? 아! 저, 저거는 어디 가고? 저거는 어디 가고? 내 지갑. 저거는. 내 지갑. 착. 에이 씨.